오 설교 테이프요? 설교 테이프 설교 테이프는 무슨 말씀이세요? 네네 제가 이제 우리 남편도 없고 말하자면 떨어져 있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한의원은 또 환자도 많고 교회도 자주 못 가지 않습니까? 물론 주일에는 가지만 그러니까 그 설교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들었었어요 저희 선교회에 대해서도 믿음의 안도감은 얻었지만 정말 기쁜 믿음의 희열 같은 것은 못 느꼈는데 설교 테이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다 내가 부족해도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죠 그거를 매일매일 리피트 설교 테이프 한 개 가지고 열 번씩 들었어요 계속 들었네요 하루 종일 대학교 졸업하고 한참 있다가 있잖아요 다른 과 선배 저 학교 경희대 선배인데 저를 보더니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는 얼굴이 참 밝아졌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말숨도 지금 말숨 가운데서 있잖아요 삶의 막 기쁨과 이런 걸 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은 한의원 하시다가 요양병원을 개원하셨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우리 남편이 불교재단의 대학 교수였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당신도 교수 할 만큼 했으니까 막 그만 나오시고 요양병원 제가 멋지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양병원 하시고 요양병원 만들어 주시고 아니 우리 집사람은 부침개 만들어 놨다고 오라는데 여기는 요양병원을 만들어 두고 대단하십니다 10년 전에 이제 이 호텔을 샀었어요 경매로 나온 호텔을 사가지고 아유 이 호텔 주인이 깡팬 거예요 경매를 샀으면 모든 권리는 이제 받은 사람한테 있는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몇 억을 내놔라 그러니까 제가 왜 줍니까? 그래서 어쩌겠다 조직에 계신 분들인데 제가 왜 줍니까? 그러셨어요 제가 왜 자요? 네 그랬더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깡패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 못 썼어요? 너 조심해라 뭐 차 탈 때 조심해라 너 그 애들한테 어떻게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를 안 했죠 냉정하게 그런데 강심장이신데요? 그 당시 제가 좀 신앙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믿음의 힘 가지고 깡패 정도는 담대합니다 깡패 정도는 어떻게 잘 운영은 되셨어요? 일단 우리 남편이 퇴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잘되는 한의원을 줍고 거기 병원에 들어갔었어요 제가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깡패보다도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는 걸 못 이겼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았으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어쩜 줬어요 막 후회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맺히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하다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문은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늘 내를 붙들여서 만약 조금만 견디면 결실이 그치지 않는 게 우리 병원이 된다 막 침실에도 말썽을 붙여놓고 화장실도 붙여놓고 병원에도 붙여놓고 외우기도 하고 붙여넣기도 하고 도배 수준이냐? 도배를 했었어요 그렇게 말썽으로 꾸렸던 요양병원 저희가 VCR로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집이네요 어머 평상시도 이렇게 우아하게 아니 방문한다 이래서 아 이렇게 코팅하게 말씀을 붙여놨네 도와하는 말씀들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더 붙여놨어요 여긴 또 어디예요? 여긴 또 집? 화장실 버견도 하하하하 그냥 외날 맡기기도 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붙이고 그러면 아 여기가? 여긴가요? 병원이에요 네 뭐 하는 시간이냐?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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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음 강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 음 음 음 음 음 아유 전파가 웃겼죠 오늘 또 시신하네 오늘 또 사이좋게 오늘 또 사이좋게 오늘 또 사이좋게 구호예요? 오늘도 구호 네 우리 남편이 만든 거예요 아니여서 우리 남편이 최고잖아요 하하하하 오늘 또 즐겁게 오늘 또 건강하게 오늘 또 행복하게 하면 환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병원이 되게 생기가 있어요 어르신들 얼굴이 그 소녀 소년같이 밝으시고 어떠세요 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하나님 축복으로 이제 병원이 두게 됐어요 예배를 한 병원에는 일주일에 두 번 보고 한 병원에는 일주일에 선교꽃과 같이 세 번 보고 신방 가고 원목도 있고 또 교회 권사님들 와서 전도해 주시고 이러니까 정말 말순 가운데서 그야말로 선교센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쪽 병원 저쪽 병원 근 400명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정말 놀랍게 착한 분들이 선한 분들이 오세요 앞으로도 요양병원을 통한 어떤 비전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어른들이 이때까지 보면 일제시대 때 6.25 시대 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 그분들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저는 모토가 본인의 집보다 더 편안하게 더 좋은 시설에 더 좋게 대접받고 무엇보다도 영원했던 구원이란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요양병원에서 할 일이 있다고요 쉽게 받아들이세요 오직복음 오직믿음 ct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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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